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주말인 오늘까지 비와 눈 소식이 이어지면서 하루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곳곳에서 시작된 비와 눈은 지난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됐는데요.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감속은행,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와 눈은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일부 동쪽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10도 내외를 보이며 크게 오르지 못해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아침 기온은 0도에서 7도로 출발해 낮 기온 3도에서 10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한편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비는 지난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는데요. 오늘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 5mm 미만, 그 밖의 전국에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3에서 8cm 내외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3cm 안팎이 되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 영동과 충청권 내륙, 전북과 경상권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0m 내외로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각종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절기 춘분인 월요일에도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까요. 기온 변화에 대비한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봄기온이 가득한 날이 이어지다가 곳곳에 비와 눈이 내리며 다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